안녕하세요 11월 12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둥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와플터치 11월 12일 본문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통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절망과 두려움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한때는 하나님의 멸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중해 동쪽 요단강 서편에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흑감감운데 걸어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이스라엘은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며 추수할 때와 약탈물을 나눌 때와 같은 즐거움이 이 땅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묻고 있는 사슬과 그들을 치는 채찍을 꺾어 버리시고 옛날 미디안 군대를 쳐부신 것처럼 그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나라를 쳐부수실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평화의 날에는 전쟁터에서 사용된 모든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불에 소각될 것이다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 신하라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그의 왕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전능하신 여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한 유다 백성들의 타락한 실상을 저희가 전장과 전전장 실장에서 8절에 보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오심과 그로 인해 임하게 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6절에서 7절까지는 오실 메시아의 거룩한 특징과 그분의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통치하는 왕국은 그 무엇보다도 즐거움이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빛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빛이 기쁨의 빛이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메시아 이전에는 흑암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절망과 어두움 또 4절에 보시면 그들을 묻고 채찍을 막고 죽음과 같은 나날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삶을 살아가지만 인생을 살아가지만 채워짐이 없고 또 공허하고 또 삶의 이유 또 목적을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절망적인 순간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구원의 빛, 사랑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 어쩌면 오늘 기록된 대로 이전과 다른 삶을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성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모습과 또 그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 삶 속에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내 삶에 뭐가 달라졌을까? 이전과 뭐가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우선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또 삶의 방향들 또 삶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 그리고 또 나보다는 어쩌면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보다는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 만약 한 가지, 한 가지 내 삶에 달라졌던 게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알고 난 후부터 물론 내 삶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힘듬도 있고 물론 기쁜 날도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러한 속에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인해 그리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이든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일 것 같습니다 찬양 가사에도 있지만 제 짧은 삶 속에서도 돌이켜봤을 때 주님의 손길이 또 주님의 사랑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동행하심이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성도인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또 바뀐 삶의 생각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절에 두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정함과 의로움입니다 공정함과 의로움 주님이 오신 그 나라는 모든 거짓과 불의와 압제 또 사기 그 밖에 더럽고 추악한 것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 앞에서 모두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오실 메시야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왕국은 참되고 올바르고 진실되고 진실되고 공평하고 또 정의롭고 의로운 물처럼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는 물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이 있죠 살아갔을 때 간혹 간혹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공정하지 못하고 또 의롭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판단도 하게 되죠 최근에 또 마이클 샌들이 쓰기도 하고 또 예배 때 정도목사님이 추천을 한번 해주신 것 같아요 공정하다는 착각 어쩌면 공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공정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는 이런 책도 나오고 있죠 정말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공정하지 않고 폐허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오히려 악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요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들이 묵상이 되면서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불공정하다 생각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부분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그 주님이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만 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정함 그리고 또 그분의 위로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아가 세상 가운데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공정함과 위로우심 그래서 내가 죽어도 도래할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공정함 그리고 위로움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또 아이들 수능 시험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흔히 수저를 비교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야 흙을 파먹었어 누구는 은수저야 또 누구는 금수저야 누구는 다이아몬드 수저야 이렇게 수저로 표현하면서 삶의 불공정한 그런 모습들을 비하하기도 하죠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좀 더 공정하고 의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좀 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치열하게 그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또 우리나라의 큰 3월 9일날 또 대선을 앞두고 있죠 또 어떤 후보가 또 나라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공정함과 의로움이 가득한 세상이 될수록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 묵상하면서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그분의 돌보심 또 그분의 일하심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일하심이 일하심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구장을 묵상하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또 나를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느끼고 또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고백하고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7절 6절, 7절에 나온 두 단어를 묵상하게 됩니다 의로움과 공정함 하나님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좀 더 공정하고 의롭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또 다음 주에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 외에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시험을 본다면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좀 더 공정하고 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세요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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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